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부산대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부산대는 오늘 교무회의를 열어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와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려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앞서 오늘 교무회의장 앞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고 부산대 교수회도 선언적 차원이긴 하지만 학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습니다.